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가 초등학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아저씨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사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뭐 새콤이 다 하지만 사소한 일들을 하는 이 아저씨를 우리가 소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큰일을 하는 사람이 뭘까요? 대사입니다. 그래서 주미대사, 전권대사 큰일을 하는 사람이 대사라고 얘기한다면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천사입니다. 이 성경 골로세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말며마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또 보자나 주관자들 다 이렇게 천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크게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그 천사장이 누구냐면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장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싸움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이 천사장 미가엘이 맡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무부 장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또 이 세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천사장은 무시퍼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개명성으로 이렇게 불려져 있습니다. 이 세 천사장 중에서 어떤 천사장이 제일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고 있는 그런 장관이 제일 힘이 있겠죠. 그래서 이 루시퍼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이런 것들을 겸하는 이런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 보니까 하나님만 이렇게 없앤다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주인이 될 거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사여서 14장 12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로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작하고 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곳 구덩이 맨 밑에서 빠치오리르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 루시퍼는 태폐하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음부곳 구덩이 맨 밑에 빠치오리르다. 그래서 우리가 시제를 보면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데 빠치오리르다는 시제를 보면 언제입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이제 아직 빠치지 않고 앞으로 빠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쫓겨난 이것을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큰 용,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뱅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안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자들은 뭡니까? 일하는 사람이다 하는 게. 그러니까 졸개들. 그래서 이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와 그 졸개들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 우두머리가 사단이고 그의 졸개들이 귀신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쫓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3층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 하늘을 스카이다. 생명체가 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어로 표시하면 똑같은 하늘을 구별할 수 있는데 헤븐이다. 그런데 둘째 하늘 그래서 미드 헤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숭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과 천군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점을 보러 갔을 때 귀신같이 맞춘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잘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처음 하는 무당한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내 우애형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이 사실을 저는 전혀 몰랐던 이런 사실인데 그와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과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 맞춥니다. 마치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저녁에 이불 속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그 전화한 기록은 전화국에 가면 다 기록이 남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방문을 잠고 또 이불을 쓰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 하더라도 전화국에 가면 언제 몇 분 동안 이렇게 전화했다는 게 기록이 다 남게 되죠. 그래서 이 귀신들은 과거에 대해서는 잘 맞추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자분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인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런 공중의 천사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을 때 사실은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유혹이 있게 되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큰 화를 잇게 된다든가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사실 순탄하게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가 사업에 망했다든가 많이 낮아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이런 공중의 권세자분자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상교시에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저기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사람에게 주신 이 권한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의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창조해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스림, 다스림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키게 하시고 그럼 지킨다는 것은 누가 침입자가 있다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침입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두고 외출을 할 때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하죠. 아무나 이렇게 초인종이 울리면 문을 열어줘선 안 된다.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열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어떻게 돼요? 도둑이나 침입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천상에서 이와 같이 천사들이 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보시게 되면 2장 16, 17절에 보면 선화과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에 갈아사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관은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관을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죄인이 되고 또 아담이 죄인이 되므로 우리가 죄인이 됐다 하는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문점은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선악과는 왜 만들었을까? 선악과 만들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하는 선악과를 왜 만들었나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죄인이라면 짱 하고 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인 분이신데 왜 그를 없애주면 되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의문이고요. 세 번째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담이 따먹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 되느냐 하는 이런 의문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문점을 여러분들 잘 풀게 되면 내가 왜 죄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악과를 왜 만드느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키우는데 내가 슈퍼에 가니까 우리 아이가 새우깡을 훔쳐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가 왜 새우깡을 먹었나? 앞으로 할 건가 안 할 건가?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아주 혼이 난다 하면서 아주 크게 징계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아이가 아니고 다른 아이가 새우깡을 훔쳐먹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안 됐구나 이렇게 하고 그 아이를 징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 대교에서 버스가 떨어져서 12명이 죽었죠. 그렇죠? 그래서 12명이 이렇게 죽은 명단이 TV 화면을 통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명단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참 안 됐구나.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안 됐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TV를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버스를 타고 하다 돌아가셨다. 화면 자막에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아버지의 이 이름이 오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쭈쭈 안 됐구나. 이리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이죠. 이것은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당장 쫓아가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와 아들의 관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만들지 말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만약 선악과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가 없다면 관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설명을 해봅시다. 제가 부분대요. 부분대. 우리 와이프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거의 다 허락합니다. 그리고 또 제 말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언쟁을 하지만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딱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부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 다른 남자를 사랑해도 좋고 또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좋다면 우리 둘은 부부관계가 아닌 것이죠. 부부라면 어떻게 됩니까? 꼭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허락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부부관계가 아니죠. 선악가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없게 만들지 왜 관계있게 만들었냐?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가를 왜 만들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가를 따문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월드컵 4강에 간 적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을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대표가 공을 차서 4강에 갔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4강에 간 거죠. 대표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기정 선수가 일제시대 때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렇죠? 누구 나라로 딴 것으로 기억되겠습니까? 일본으로 딴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초는 황영조가 마라톤이 첫 번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따먹은 것은 바로 이 대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선악가의 만든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생명나무가 주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동차는 앞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브레이크는 이렇게 씁니까? 브레이크가 없다면 안전 운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선악가의 의도도 성경 말씀에서 자세히 보면 생명나무가 주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보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가 없다면 안전 운행을 할 수 없듯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을 믿어갈 때 하나님 성경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신 것에 대해서는 믿어졌는데 내가 죄인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동의가 안 됐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지만 내가 지옥에 갈 만큼 그와 같은 죄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사기에 선악가를 따먹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와가지고 유혹하게 됩니다. 너 하나님께서 선악가 따먹지 말라 했지?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따먹지 말라 하는 거야. 너 따먹어봐. 그거 따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 유혹을 받고 보니 그 여자가 선악가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야. 그래서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가를 따먹은 것이 무슨 독이 있는가? 또 이 선악가를 따먹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형성되려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과 국가 형성 요소에 대해서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나라가 형성되려면 어떻게 돼요? 국토, 몸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만 어떻게 되죠? 국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국토 없어졌습니까? 있었죠. 그 다음에 국민은 있었습니까? 있었죠. 뭐가 없어졌습니까? 주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완용과 그 오적이 어떻게 주권을 일본에게 넘기는 순간 우리는 국토와 국민이 있었지만 일본 땅이 된 것이죠. 선악가를 따먹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완용이 이 주권을 일본에게 넘기는 순간 우리 국민과 국토는 그대로 있었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우리 땅이 어디로 바뀌었다고요? 일본으로 바뀐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악가를 따먹은 것은 독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단한테 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느니라. 이게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따먹은 것이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이완용이 주권을 넘김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 일본 땅이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래 주인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돼요? 사탄한테 등기 이전한 것입니다. 주권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주권을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주권을 어디로? 하나님에서부터 아담이 누구한테 팔아먹었어야? 사단한테 팔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안 믿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면 믿지 못할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탈출한 이 죄수들이 어떻게 돼요? 유전무죄, 무전유제를 외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은 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선이 바른 길로 이렇게 통치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기화와 불합리한 것이 많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점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 지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동안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아담이 잠시 넘긴 이 권력을 가지고 누가 지배하느냐?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간 죄인이라. 이 사단의 죄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 죄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의 군원적인 문제입니다. 온죄라는 거죠. 생소에 군원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빠이빠이하고 간 거죠. 다시 얘기하면 주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서부터 사탄으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해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희와 철수가 살았습니다. 철수 집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철수 집에는 고려청자 꽃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항상 이것은 귀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철수와 영희가 막 숨바깍죄하고 놀다 이 고려청자 꽃병을 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황한 나머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화단 앞에 깊이 파고 묻고 둘이 비밀이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영희하고 철수가 학교를 마치고 딱 오는데 이 더운 날씨에 슈퍼앞에 오니까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영희가 얘기합니다. 야, 철수야 내가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 아이스크림 사 먹게 천 원만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철수가 나 돈이 없어. 영희가 얘기합니다. 너 나 천 원 안 주면 꽃병 깬 거 아빠한테 얘기할 거야.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철수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달려가서 숨겨놓던 돈 가지고 천 원 갖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날 또 만났습니다. 영희하고 철수가 가는데 영희가 또 얘기합니다. 철수한테 야, 내가 너무 피곤한데 이 책가방 우리 집까지 데려다 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나 안 돼. 태권도 학원에 가야 되고 나 지금 학원 가야 돼. 시간 없어. 영희가 얘기합니다. 꽃병. 딱 얘기하면. 철수는 알았다 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 하는 게 죄의 권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것은 나무는 만들어 가지고 군불도 떼고 그다음에 생선도 구워 먹고 또 어떤 나무는 어떻게 돼요? 얼마는 신상을 만들어서 복 달라고 비는데 내가 참 너 이해하기 힘들다. 똑같은 나무 가지고 어떤 거는 군불 떼고 생선 구워 먹고 어떤 거는 불쌍한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복 달라고 하니 너 참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 부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면 이 부처를 만든 사람이 창조자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런데 이 부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피조물이죠.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복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먼지도 털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먼지 털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수공문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규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살 때 이오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의 생각이 험악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다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우준하게 돼서 이오같은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오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 두 부부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MIT 공대에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전화를 안 해요. 그런 자녀들은 그런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불효자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진짜 아들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 부모에게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전도서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본분이다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와 그 다음에 아버지 사이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용서될 수 있지만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개가 있습니다. 사람만 만나면 막 꼬리치고 이렇게 하는데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뜯어요. 그럼 이런 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창조주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누군데 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 개가 주인을 향해서 물어뜯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관계가 끊어지는 죄인 것입니다. 제가 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하고 또 잘못 행동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만 봤었는데 이것을 떠나서 나는 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관계가 끊어진 즉 주인을 무는 개와 같은 존재이다 하는 것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그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사실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인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어떤 잘잘못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 부모를 부모로 부르지 않고 또 개가 주인을 향해서 물어뜯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내 박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래서 이 부모를 모르는 창조주를 모르는 이것이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것은 아주 지금 이 관계 끊어지는 죄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죄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구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공을 던지는 사람이 투수입니다. 공을 받는 사람이 포수이죠. 스트라이크 볼을 누가 판정하죠? 예, 주심이 판정합니다. 심판이 판정하죠. 스트라이크나 볼. 그런데 이 죄인은 뭐냐 그러면 공을 투수가 던지고 공 던진 투수가 스트라이크나 볼을 자기가 판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하다 아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 죄인은 법이 없어서 살아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그 아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저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똑같죠.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판단의 선악의 기준을 누가 합니까? 제가 하는 것입니다. 선악가를 따먹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돼? 비 올 때, 오페수를 어떻게 돼? 강에 불었을 때 이와 같이 강과 하천이 어떻게 돼?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은 일로 통해서 어떻게 돼? 이 지구가 온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한쪽에서는 가뭄이 들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바람이 불고 또 한쪽에는 어떻게 돼? 눈이 오고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신문에 보면 지구의 상태가 40%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온난화를 그냥 둔다면 10년 후에 재앙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사람들의 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돼서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애물단지죠. 인간은 자 여기 보면 결혼도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 맞으면 이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문에 보면은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우적이라도 깨끗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인데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발로 뻥뻥 차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녀들은 이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악의 뿌리가 제2, 제3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자기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낙태를 하게 됩니다. 두 번 이상 임신 중절 수술한 사람이 56.2%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대게 되면 거의 걸리게 되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건 뉴욕은즈 온도브록이 왔을 때 10대들이 광란인데요. 이 여학생이 몇 명 쓰러져서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 같으면 그 키에서부터 좋아하는 거 다 적습니다. 그리고 학을 천 개씩이나 만들어서 보내고 날리죠. 그렇지만 부모의 생일이나 이런 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굶어서 이렇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배가 터져서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라고 생각하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충분히 줬는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는 배 터져 죽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인간들을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곡식을 줬는데도 한쪽은 어떻게 돼요? 배 터져 죽고 한쪽에는 굶어서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문에 보면 여러분들 해태 타이거의 4번 타자 이호송이 네 모녀를 살해했습니다. 이것도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불러내가지고 다 죽였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부친 묘사 옆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잘 부탁한다. 하고 그 유언을 저기 부탁한 이런 신문에 나오게 되죠. 다른 딸들은 어떻게 돼요? 쫓아가서 다 죽이고 자기 아들은 부탁해달라. 부탁한다. 이 말은 어떻게 되냐? 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대문 불탄 거 여러분도 아시죠? 거의 다 완성됐다고 합니다. 8월 15일 날 오프를 한다 하는데 이 불낸 노인이 한 말이 이겁니다. 불낸 것이 죄송하지만 복원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안 죽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불낸 건 죄송하지만 다시 지면 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진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이냐 하고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시다. 하나님 저 사실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초등생도 음란의 바다입니다.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기 때문에 이것에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안 걸린 사람이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 동성연애자들이 동성연야만 할 게 아니고 법적으로 부인 것을 인정하니까 키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이 말은 뭡니까? 하늘 높이 공을 던지고 스트라이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투스가 하늘 높이 공을 던지고 야 스트라이크이다. 스트라이크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그런 죄인은 졌지만 지옥에 갈 만큼 죄인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것은 주인을 모는 개화 같은 것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자기가 중심돼서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놀라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용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연수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2000년 전에 쓴 글이죠. 참으로 놀라운 글 아닙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기 오실 때 그 양심판을 떼어내서 디스플리를 하게 되면 저 하나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딱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심판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 양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판이 한 번도 안 울린 사람 범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양심판이 안 울린 사람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다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아서 죄인이요 그 다음에 양심판이 울렸기 때문에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시는 거예요. 욕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호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양심판 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죄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자기를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원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 것을 자기 것 같이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이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이 지옥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따라갑니까? 누구의 소속이죠? 마귀의 소속인가 딸려가는 거예요. 첫 번째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예를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사 왔을 때 옆집에서 떡 돌리잖아요. 이사 왔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떡 드십시오. 떡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떡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야 나는 똥 못 받는다. 니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나겠죠. 뭐라고? 저건 인간도 아니다. 그렇죠? 그런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주어지는 선물이 떡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룹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선물을 어떻게든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도 우리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 선물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줄인다.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비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이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떡을 옆집에서 이사와서 떡을 돌려도 안 받으면 참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와 같은 복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대구의 지하철 이 사건에 있습니다. 엄마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여기 대구 지하철에 불난 이런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엄마 지하철에 불났어 희정아 침착해라 떨지 말고 손 속으로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라 주변에 사람이 없니 엄마 전부 다 갇혔어 희정아 유리창을 깨 1초간 말이 없어요. 엄마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50톤 동안 통화한 내용입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희정의 어머니의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이 희정의 어머니 마음이 사실은 그 자녀 때문에 오래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간 거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손이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그 말이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그 말이지만 하나님의 소혹심령은 그게 아닙니다. 너 손을 잘라버린 할이 있어도 예야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건 찍어버려라. 절뚝발이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과 나은이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다리를 자른 할이 있어도 예야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외침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통하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희정의 어머니가 희정의를 향해서 유유창을 깨부고 그곳에 나오라고 그 외침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손을 잘라버린 할이 있어도 다리를 잘라버린 할이 있어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죄를 다 갚아놓고 이런 걸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했거든 빼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눈을 빼버린 할 수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손을 잘라버린 할이 있어도 다리를 잘라버린 할이 있어도 눈을 빼버린 할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는 지옥에 가서 안 된다는 하나님의 그 외침에 여러분들을 반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신명기 말씀해 보면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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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